그러면 담임 돌려드릴게요. 너한테만 말할게 비밀이 있어 아무에게라도 말하지만 난 사실은 꼭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자신이 없는 걸까 너만 알고 있어 그래 좀 꺼지 누가 알면 안 돼 난 창피해 넌 무얼 보니 넌 무얼 보니 얘기를 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주니 지켜봐줘 내 모습을 지금 나와 안 다를 걸 네가 아는 내 모습이 아닐 테니까 약속해줄 거지 말하면 안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